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지난번에 왔을때랑 옷이 똑같아 한달전에 왔을때보다 더 추워가지고 추웠자? 수영상도 중 소중한 금액도 상대방의 한달에 오면 그리고 이곳은 이곳에 오면 배부를 찾아왔습니다 저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달에 오면 간장은 한번에 오면 뱉뱉뱉 이정도면 면이 진짜 많아. 자연 미스트. 저기요. CF, CF. 시원해. 트럭 aged distance in the sea where we got home.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kurwa mainten. como Lac a woman is first to eat her of my land. 이거 사파리오프라까나? 개콩 아니야 너? 너 가 이제 안녕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이거 비 때문에 머리 산발에 이거 보통 아니에요? 아 너무 추워요 나 진짜 겨울 패딩 입고 와서 써야 되는데 이거 완전 무슨 놀이방이야 애경 카페래 저기 키즈카페래 아 눈은 못 뜨겠어 어제랑 날씨가 너무 달라 이번이 우리는 마지막 여행이다 흠 mesma 아 아 아 아 카페 카페 다 카페 야 이거 봐 봐도 좋죠! 구독과 좋아요 해줘 대박! 고양이 닦은 여행 흐융 저 CAT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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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햇빛 나오니까 좋네. 아, 나는 무조건 광합성화 돼야 돼. 가뜩에 나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건강검진할 때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며 따로 주사를 맞으라는데. 아, 너무 추워요. 진짜. 언제 따뜻해지는 거야. 오, 대박. 너무 추워. 대박. 아니었어. 우와, 이거. 고양이가. 코스형 고양이야, 코스형 고양이가. 봐봐. 그치? 오, 눈 좀. 코스형. 왜 여기 앉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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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간 셀카로. 틀고 가면을 못 오고. 킁킁킁Im. 편집 안 하는 사람 천재해식이 돼있고. 역시 화면 안 해도 돼. 너무 잘 incredible. 나와도 일원처럼, 일원처럼. 뭔가 좋다고. 이뻐요? 여보, 여보, 여보. Cruise를 잡아야 돼. 찍는 걸 또 찍는 거지.. 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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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있겠지. 카메라 안ろ 안 보는 게 안 보고 있어? 아, 보는 게 안 봤는데. 맛있는 척해? 어색해 이런거잖아. 제가 사진만 안 찍으면 안 돼. 네? 안녕하세요. 누군데요? 패션 매거지에서 나왔는데요. 왜요?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는데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난 명술이라 지금 이거 진짜. 아! 대명소 진짜! 아 씨! 계속 안 했다니까. 아, 네. 네. 아, 정했죠? 해봐도 안 돼. 안녕하세요. 패션 매거지 포토그래퍼인데요.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아 모르겠지. 찍어서 한 번 한 번. 어? 와... 현승 씨가 나오는 중 현승 씨 현승 씨 벌레 물리겠지 여기가 어떻게 뜯지? 어? 여기 지금 괜찮은데? 약간 짜리뽕땅하게 나오게 그래 고마워 자, 양념이 금방 이거 미안해요 됐어? 저쪽으로 에이 글림님 여기에서 한 두 번 찍고 일단 한 대가 막힐 거예요 여기에는 혹시 움직이고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여기만 그런 건 날릴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노래도 안 들릴 거 같고 내가 진짜 못되겠어 소리 계속 나 한 번만 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철수 철수 여기저기 바람 때문에 머리가 완전 두 개 밖에 비싸 캠티드 많이 나와 여기 두 개 나와 너무 예쁘게 나와 들어와 어? 그치?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역시 이런 재미가 있고 그림 같아 빵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 그냥 그래 그치?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같아 이게 아마 더 퍼지게 나와서 아마 더 안 보일까? 아 오늘 철수 아 뜨겠다 아 뜨겠다 눈물 나와 여기 좀 찍어 네 찍자 이거 찍어보자 아 뜨다 그치 그치? 아 뜨거운 거 보? 아 뜨거운 거 보? 근데 잊지마 아 뜨거운 게 아 뜨거운 거 보? 아 뜨거운 거 보이냐? 아 뜨거운 거 봐 어 뜨거운 거 보 다 아트 조금 내줘야 되겠지? 오 추워! 건물을 닦아! 가수의 마음을! 아시겠죠? 아! 지난 데보다 더 추웠지? 이긴 거니까 약간 끓인 다음에 손이 너무 차가워 너가 갑자기 이게 매운 당찜? 네 아까 바다 바람 쐰 것 때문에 굉장히 급히고 나네 별수의 과로사 이거 고통할까? 야 이거 금붕어 연못 귀하다 이게 보기 힘든 금붕어 연못 억지 표시대 사진 찍을 거야 저는 어제랑 오늘 옷이 똑같아요 왜냐면 어제 이 옷을 입고 영상을 못 찍었기 때문에 뉴틀랜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다 스파이사 성공입니까?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집은 아닌 것 같은데 난 방송 끝이 걔가 진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한 집 안 좋아한다 안물안공 안물안공 뭐는 안 좋아하세요? 췄는데 먹지 못하니? 아 아 아 말똥냄새 났네 손님 저기 가서 민들레 좀 잔뜩 뽑아와봐 아 들고 찍게 아 아 아 아 네브랄풀 제주도는 골목골목이다 골목촬영 너무 예쁘다 다 예쁘다 어디 관광지 가는 거보다 더 이럴니까 더 이쁘네 뭐 乙 집에서 lime 주ул이 옆side 이 어 기사한걸 연결했던 했다 테스트쿱 heavily 완전 커터카운트 치고 저 항상 커터카운트 왔어 아까 아침이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네 커터카운트 못떠지? 제주야 단문덤 보지 말자 살짝 지리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